무료 배송까지 오늘 안내해 드릴 테니까 얼른 들어오셔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가격이 뭐 아무리 아무리 좋아도요. 여러분 매일매일 쓰는 화장지입니다. 아무거나 쓰실 게 아니라 하나하나 보셔야 되는데 일단 원료부터 보겠습니다. 100% 천연펄프예요. 네, 100% 천연펄프. 지금 1겹 2겹이 아니라 3겹으로 도톰하니 사용하실 때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3개라든지 향료, 형광증백제, 포르말도이드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서 엄마들이 애들 닦아줄 때도 마음이 좀 안심이 되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화장지 쓰셔야 됩니다. 이런 화장지를 오늘 여러분께 3팩, 108롤 가져가시게 되는데요. 이게 108롤이면 제가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24롤짜리를 기준으로 했을 때 1팩, 2팩, 그리고 3팩, 4팩. 여기에 12롤이 이렇게 더 가야 이게 108롤이 되게 되는데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 받아보시는 건 36롤짜리이기 때문에 1팩, 2팩, 그리고 이렇게 3팩. 이렇게 해서 3팩을 무료 배송을 해드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경품 당첨되시면 여기 이제 3팩이 더 가요. 그렇죠. 다 받아보시면 총 216롤이나 받아가실 수 있는 행운의 찬스 오늘 준비해드렸으니까 먼저 들어오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최저가 보상지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차액의 100배까지 보상을 해드리고 있어요. 놓치지 마시고요. 주문 전화가 이미 시작됐습니다. 매일매일 쓰는 우리 집안의 필수품 화장지지요. 이왕이면 좋은 조건에 좋은 화장지. 저희 홈의 쇼핑을 통해서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